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광고 상단 검색에 유도를 하고 또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보안 쪽에서는 소스 코드 진단이나 취약점 분석을 할 때도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 할 때도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의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분석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식 페이지에 다운로드를 할 때 보통 검색하는 것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상단에 있으면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악성 코드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상단 노출을 통해서 악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배포하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폰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고비를 내고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상단에 검색어가 걸리게 되면 상단에 노출이 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악성 코더들도 똑같이 일반인처럼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위 제일 상단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공식 페이저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페이지의 URL 주소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것들이 뭐 한두 번 방문해가지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식 페이지로 이제 확인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모방한 이런 사례 노트패드 뭐 엑스링 뭐 이렇게 좀 닷컴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식의 도메인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드아이션되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피싱 사이트처럼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공식 사이트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게 악성 코드로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 뿐만 아니고 뒤쪽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OBS 스튜디오라고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배포가 많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당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감염이 되면은 어떤 것들이냐면 코벌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들이 약성 코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 금방 제가 얘기를 했듯이 구글 광고를 통해서 요것을 클릭하면은 이제 강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자바스크립트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악성 코더들이 보통 이 안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악성 코더들을 별도로 또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랜섬웨어인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벌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원격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원격으로 제어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등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코벌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들이 얘도 이제 오픈독으로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악성 코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스프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악성 코드들이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ht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브라우저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공격 코드 형태들로 ht의 확장자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그냥 다이렉트로 ex 파일들이 바로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경우들은 없고요 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백신 쪽에서 이렇게 탐지하는 것들을 우야기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꼬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행되는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유사한 도미인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을 좀 폐쇄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나온 사례가 좀 있습니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21년도 정도 그 정도에서도 이제 발생을 최근에 또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좀 제발 이제 공식 페이지 이외에 좀 상단에 올라오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유사한 또 페이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유사한 페이지 하면은 이게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점 ORG 우리가 이제 ORG 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식적인 페이지에서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도메인들 같은 경우인데 지금 현재 검색한 사례들 보면은 예전에 요거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저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거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유사하죠 뒤에 보면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도메인들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러스로 플러스라는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피싱 사이트로 여러분들의 그 우리가 메신저 메신저를 통해 주고 그 우리가 피싱 사이트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플러스라고 하는 도메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돼요 정말로 나중에 또 여러 피싱 사이트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최근에 이제 그것들을 정말 저도 속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요즘 보내고 있더라고요 도메인 정보들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죠 그래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요거는 아까 이제 광고들이 앞에는 많이 제거가 됐어요 하지만은 아직도 이런 유사 페이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 유사 페이지를 가보면은 악성 코드들이 그 안에 이제 스크립트들 아까 악성 스크립트들이 많이 이제 삽입이 됐던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제발 사라지기 위해서 이제 세이프 브라우징이나 그런 데다 좀 신고 좀 해주라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 공개됐던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의 또 이제 또 다른 사례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노트패드 플러스를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플러그인들이에요 사실 이게 장점들이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보완적인 것들이 아니고 이 플러그랜들의 그런 활용법들도 제가 한번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저도 이제 보완진단을 할 때 요거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불러와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MI에 있는 툴즈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베이스64 인코딩을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URL 인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포함된 것들인데 이러한 파일들을 가지고 배포를 하면은 그 패키지가 이제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은 그 파일을 실행하면 얘가 자동으로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에서 이제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성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패키지 모양이고요 굉장히 유효하고 그 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안납 쪽에서 이제 배포한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은 한국어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해서 다양한 공격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짜 이제 검색어나 기능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도 이제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두 검색 엔진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피싱 사이트죠 요거는 조금 이제 없어 보이죠 아까처럼 이제 정교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어에 걸리게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브이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중국 사용자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광고한다나 감염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피싱 사이트들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노트패드 당연히 이제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요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푸티하고 파일진라는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개발자분들은 이제 원격으로 접속해서 운영을 이제 거기 서버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ssh 여러분들 접속한다면 텔렛이나 그런 것들 원격 접속할 때 푸티 사용하고요 파일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된 그런 프로그램들 파일들을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ftp 형태로 이제 파일진라들을 사용하고 하는 건데 이런 거에서도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단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티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스폰서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공식적인 페이지처럼 이제 맞는 거죠 다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다 피싱 사이트에요 그래서 이제 푸티도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보시면서 사용하다 보시면 이런 사례들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 파일진라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죠 예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좀 ORG를 사용을 했는데 요것도 피싱 사이트의 한 사례로 지금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솔직히 뭐 유심히 보면아도 잘 판단이 안 될 정도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직원들한테 이제 배포할 때는 그 공식적인 페이지 그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가지고 공식 페이지 링크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공지를 한다거나 보통 게시판에다가 이제 공지를 많이 하죠 아니면 이제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파일들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거기다가 첨부 파일들을 업데이트를 해준다거나 요렇게도 관리들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특정 게시판에서만 이제 다운로드 받아라 뭐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안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도 관리가 되죠 그래서 실제 그 정상적인 이런 해시값들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파일이냐 설치 파일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 도메인 정보들을 또 확인하는 이런 것들의 솔루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안 활동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광고 프로그램과 광고를 통해서 배포되는 그런 악성 코드 사례들을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